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 이스라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수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예요 하지만 사실은 몇년전에도 한국어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러리션의 새로운 러리션을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한국 드라마를 미친으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신 분이 있으시면 아마 저를 이해하실 거예요 저의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어 학과를 전공하고 또는 3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었던 시절에는 제가 한국어 토빅시험에 육업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제가 대학원을 지나가로 한국어 법력이라는 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한국어와 같이 긴 세월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한국어를 단순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제가 지금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게 해치는 그런 생각이 그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처럼 한국어를 좋아하신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누가 알아요? 인쇄의 일이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언젠간 제 인쇄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또는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거 뭐든지 얼마든지 다 받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받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국어가 관련된 얘기 자료들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를 좀 따라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